투쟁이. 야단! 야단! 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냐고. 그냥 양배추가 지금 양배추 소리로. 그때 그. 눈물이 나죠. 울음이 나는데. 아빠가 있는 걸로 뭐 해줄까요? 라고 하면. 아니 도대체 냉장고 해. 안 먹고 저는 그냥 비닐해서 해가지고. 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. 이거는 그냥 밥까지 오셨잖아요. 이거 엄마 없을 때 먹은 적 있어요. 아니요 아니요. 역시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.